아, 가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갈래? 언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또 지훈이랑 셋이 잠깐 뭐 얘기할 게 있어서. 대본 달리븐 되려면 이제 머리가 약간 가능성이 좀 있는 애가 괜찮아. 광수는 아직. 그러면 아무튼 내가 다시 올게.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하여튼 무슨 뭐 여왕벌 뭐 공주 레이스 들어가는 거에는 무조건 사이 누나가 오게 돼 있다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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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여기 계시는 건가? 바보 나를 만나 그들을 런딩걸로 최고의 참고를 받는 거야. 그럼 내가 영세가 영세가 영세. 언니 그렇게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해. 첫인상 그것만 가지고 내가 4.8kg로 태어나는 거 가지고만 계속. 이 영세혀도 살 돋보지고 지금. 그래 나 지금 뼈만 남았어.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어 어 왔어? 어? 어? 여기 옆에. 공중대 옆에. 남자야, 여자야. 집에서 꼭 기다려봐. 없다, 우리 없다. 우리 없다. 우리 없다. 우리 없다. 이게 누구야? 안 보일 텐데. 우리 안 보일 텐데. 구곤달,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 됐다, 됐다. 언니, 언니. 안 된다, 안 된다, 언니. 누가 나빠. 됐다, 난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지 않겠다. 네가 알아, 네가 알아. 네가 알아, 네가 알아. 네가 알아, 네가 알아. 네가 알아. 가자, 가자. 네가 알아. 가자, 가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맞았어. 아, 진짜. 아, 이제 훈련 되게 힘들게 시킬 거야. 어? 그래. 누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유희다. 유희다. 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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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유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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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누가 그랬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유희! 보고 싶다! 유희! 보고 싶다! 유희! 유희! 보고 싶다. 유희! 보고 싶다! 유희! 보구 싶다. 유희! Dr. Golly! Mr. 갈!!!!! weren't you here? personnes 얘기를 해줬으면... 아, 이웺 comes to you. 아! 유희 온다고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우리에게 양복 입고 와야 되는데 아 여기 무슨 촬영 있어 갖고 잠깐 이렇게 한 거거든. 아 진짜요? 우리 한번 갈아입어야지. 아 그러면 유희하고 우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평강궁지입니다. 경선 아니야? 경선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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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한테. 야. 또 가만히 할래? 다 부은다. 내가 너를 훈련시켜 장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조금 더 못 가자고. 가자. 자. 자. 야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 아까 너 광수 진짜 바보 같더라. 진짜 돌려다 왔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용감한 동주님들이 가보 은달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